나랑 병뚜껑 할 사람! 정권 병뚜껑 했나? 아니 안 했다! 병뚜껑 하자! 오케이! 이거 설명! 여기 원 안에 1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 뭐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딴 거는 속전식별로 다 했는데... 아 진짜 이거... 3개 다 써야 돼? 어! 이거 가능하다고요? 형 한 번 해볼까? 나 막판 한 번 더 하고 이거 그냥 딴 데 넘어갔겠네? 아우, 어려워! 요령을 모르겠다. 왜 안되지? 어, 느낌이 좋은데? 어, 잠시만요. 이거... 2년 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순서 지금 기다려야지. 이거다! 이거다! 렛츠고!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맞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정국 씨! 예! 기다리세요. 어, 성공하는 보고 갑니다. 여기? 아니야, 이게 내가 봤는데... 자, 잠시만! 자!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형 왔다. 난 지금은 형을 뵈야 돼요. 왜냐하면 형을 뵈야 돼요. 안 내면 진거 가기가... 뿌! 뿌! 여러분도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외부 싸인 포르투갈! 일정입니다. 끝까지 와 듣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수영이 형 잘 자!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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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 맥터! 달려라!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오늘 같은 시험은 정말... 정말 재밌어. 이 순간 달려라 방탄하고 깜짝 낼 것 같아. 오케이.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자, 끝났습니다. 달려라 방탄! 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못 올라왔어. 내가 수정하자 했잖아. 내 오랜 벗이여. 잘 있어라. 가자. 야, 기가 막힌다. 왜 웃는 건데? 나 깜짝 놀라. 이런 거 진짜 봤어요? 저부터 해봐도 될까요? 지민 씨부터 뽑으세요. 이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킬레스 건이 진짜 이뻐요. 뭐야, 아킬레스 건이었나? 자, 지민 씨. 난 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진보 하나 끝났고. 잘 지냈습니다. 다 뽑고. 난 쟤 뽑고 이렇게 뽑았네. 삼각관계네? 야, 진짜. 이제 마피아 아닙니다. 마피아? 마피아요? 라이아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정답 알아요? 미식 축구. 나도, 나도. 첫 번째 문제. 귀여워. 전화지 못한 진심?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잘 맞죠? 나 한 개도 못 맞췄어. 지민이 형, 형의 제노를 보여줘. 나 좀 잘해. 몸은 왜 저렇게 되냐? 잘한다면서. 아, 정국, 정국, 정국. 마이크들아. 정국, 정국, 정국. 와, 씨. 와, 뭐야? 나 지민.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안 보여, 지민이 형? 정국, 정국. 정국, 정국.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테니스만 합니다, 이현이. 우리. 다음은 뭐 깜짝 놀랐습니다. 레츠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옳게, 옳게. 오십시오. 하, 심수. 이현이 형. 잠을 못 하세요. 자 손은 안되면 스피드로 가리지ial 운한민국은 약간 떨어지는 게다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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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 나! 3! ites... 손 떼기! 그래서 흐트러져 나 혼자 집니다 내가 혼자. 야! die! 독이! 네, 테니스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요. 테니스 편을 찍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초등부를 이루려는 5년 정도는 가능해요. 정국 씨, 형이 지금 어떤 걸 쉽게 해서 귀가 막혔어요? 응, 한번 해봐요. 네? 달려라. 그렇죠. 달려라. 방사. 하나, 둘, 셋. 달려라. 방사. 그리고 갑자기 사람 인생이란을 참 몰라요. 내가 이러고 대화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여약하자면 안 나와요. 아니, 지들크림 마트에 와있을 수도 있어. 제가 지방 방송까지. 오케이, 말하세요. 여름, 여름. 첫, 지도한 씨, 첫 멘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리인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괜찮은데? 제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다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정석 다운 멘트네. 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아, 오늘 지금 컨디션 좋아요, 지구씨가. 파이팅! 오! 형, 왜? 이거 왜 하냐? 이거 백핸드 가약점이에요. 백핸드 가약점. 백핸드를 노리네요. 야, 야, 지금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4대4인 거야. 아니, 너무, 너무 부끄러워. 왜요? 역스킨을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뭔지 알죠? T 대 테니스 아이가, 이거? 테니스. 형, 남진이 인사하러 왔어요. 왜 앞으로. 지민이 형이. 이기고 있다고 지금. 여유, 여유. 여유. 6대3 역전하기 좋은 점수죠. 오늘의 3. 자, 이제 여기서 서브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잠시. 와, 동란 시즌. 와, 메달리스트.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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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의 반란 김태영 출근하나요? 역시. 하하하하. 제가 서브를, 쉬운 서브를 유도한 뒤에. 아, 이게 뭔가. 아쉽네요. 어릴적, 그 테니스 만화가 생각나는. 어. 비대칭 머리를 해서 왔는데 형들이 다 울었지. 언제 비대칭 잘랐는데요, 형이? 아, 형이 옆머리 밀었을 때. 달려. 당첨. 아, 형이 옆머리. 아, 형이 옆머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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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대학 오이. 하하. 하하. 유니티. .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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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섭 하나, 둘, 셋 안 claечヴ 돼 먹습니까? 네 납작rend Originals veom 기절을 한적이 있습니다 기절은 지민이 혼자 했습니다 얼굴에geo 굽는 그렇죠 맵고 네가 이렇게 더럽게 몸호로 뱉나요? 그래요 솔직히 사실 당신이 그러나봐요 됐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네! 라이브! 호 인사람 여기 올래요? 나도 먹긴 하는데 야! 바꿔주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두꺼풀 아니야? 진짜 두꺼풀 하나 먹어 도전하지 마십시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예 간퍼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저 식빵을 보러 왔잖아요! 그냥 식빵 주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잘 밀지 못해 가야되라! 벌써 10년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지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신 웃기다 건방위의 마술사 야 정국아!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걸? 야 찍지 말라고 슈가, 정국, 태영, 슈가 슈가, 정국, 기민, 슈가, 제이홉 지민이야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검색왕이 맺어주시죠 그게 뭐야? 바로만? 바로만? 아 맞네 진짜? 정국! 비땅노물! 비땅노물 좌우로 나를 양팔 벌려서 진영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자리 바꾸자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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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 아니니까 그럼 지민이 형이. 이렇게 타시면. 이렇게 타시면.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 지반도가 있었거든. 아니 뭐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찾냐? 내가 시도해 주시는데. 누구 갈 때요? 지민이죠? 달려라! 아 지금부터 유쾌하네. 아니 누가 가져가냐?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야 넌 나래가 좋았어. 잠깐 나도 나도 원하거든요. 오케이.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자.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정국이. 아 지민이와 정국이.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인정합니다. 장류에서 갈 때. 하나 둘 셋. 지민이와 정국이. 오케이. 오늘 느낌 좋습니다. 시작부터. 우회전 구경하고 있으니까 팝콘 있잖아. 아니 처음에는 조금 죽어 하는 거야. 원래 정선. 침대를 밀고. 지민. 지민이와 정국이. 철들 때. 정답. 너무 생각은 했는데. 이야. 우리야 좋았어. 믿을 만하지? 좋다 좋다.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 발랐다. 거져먹기. 좋다. 이걸 노래야 되겠다 이제. 다음 문제. 맨날 보내면 되겠다 이제.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구구잘잘. 정답. 와. 이력이 이력이. 그럴 수 있어. 오. 바르사야. 정국이. 사랑해. 아 이건 너무 쎄다. 정국이가 이것만 알고 있었어. 1번 3번에 오는 거 아니야? 저거는 그 노래 있잖아. 정국이 오고요. 정국이 오고요. 자연스럽게 꺾게 된다. 자연스럽게. 실은 진짜 다양합니다.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얻어내자. 내가 생각하면. 형이 사랑을 알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질러야 형.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사랑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우리 육칭 빨리 얻어. 이어 이어. 아 제가 아깝다 하세요. 저요? 저요? 지민이와 정국이. 대화라고 해요. 대화라고.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제가 사투리를 다 쓰면서. 제가 이랬어요. 내 육칭은 지금 사투리 다 써가지고. 지금 니랑 말하고 있다 아이가 이랬는데. 잘한다. 잘한다.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뿐이십니다. 잠을 쉬다. 그냥. 이 말. 놀라 자빠져버리겠다. 약간 이런. 이미 놀랐는데. 아따. 놀라 자빠지겠다. 이게. 잠시나.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매초하다. 아 짐신이네 정국이. 맞아 맞아 맞아. 와 매초한지. 이거 잘못한다. 나 누르 잘 모르니까. 저요? 잠시. 잠시. 아 이거 걸걸. 두 번째. 네. 그래도 우리 잘 올라가고 있어 생각보다. 잘하자 형. 잘하자 형. 주민의 정국이. 안녕. 하나님 정국이. 하나님 정국이. 하나님 정국이. 하나님 정국이. 백지영 동네에 청맞은 것처럼. 야 걸으라고. 걸으라고 하시라고. 이 딸이 샤바라빱. 엄마. 정 아이가. 어 정 정. 정이라고 했잖아. 어 방균. 어머니. 어머니 지민이에요. 지민이에요 지민이. 어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문제 맞혔어요. 엄마 맞혔어요 문제. 이거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지민아 사랑해. 자 요번에. 땡이 토마토. 와우. 맞다 그거야. 야 근데 한 번씩 걸어주면 안 돼? 미안해. 지민아 정국. 네. 파란 하늘. 아니 아니야. 빛이 있다. 지민이. 지민이 아이들. 아니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야 왜 이렇게 높냐 동요가. 오만네 신바니드 마. 이랬잖아. 지민아 정국이. 네. 아. 그 노래 뭐지? 아니 나한테 나 상인 나 팀이야.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심지어 내 귀에도 이래. 아 여기다. 한 100점. 네 한번 걸게요. 지민이야 정국이. 아 지민이야 정국이 아. 걸어 걸어. 걸어. 사실 이거 걸어야 되긴 해. 어 걷자 걷자 하나 걸자. 이제 이거 걸자. 아 소소 소재 많잖아. 아뇨 아뇨 나 쓸래. 오케이 그러면. 지민아 정국이야. 그렇지. 해. 내가 딱 저거 생각했거든. 아 그래. 모르겠어. 지민. 지민. 지민이야 정국이. DNA. 정국이. 나 진짜 아예 모르겠어.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사가. 자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디온이 썼어. 디온이 썼어. 180톤짜리. 와 580. 와. 네. 오늘 지금 저희.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뭐 이미 나와있잖아. 최근에 봐. 와. 자 또. 약간 제가. 채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또 좀 합니다. 그렇죠 잘해요. 채영이가 그 인도. 한국이 형. 한국이 형. 한국이 형. 한국이 형. 한국이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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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울렁거리는데요.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 회장님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와. 형님 너무 잘해. 서브 서브. 네.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꽉 치지 말고. 네. 탈투를 하면서 방금 이리로. 네. 지민이 형. 자 그대로 들어간다.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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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넓. 하나. 네. 너무 좋다. 너무. 정답. 제가 정답. 아.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진. 제이 켄 씨. 마지막인데 그 스킬 명 같은 거. 설키러니 같은거. 뭐 불꽃. 우리 진 씨 너무 잘하셨는데. J.K. 먼저 하겠습니다. 정국아!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최저! 후연! 미치겠네, 진짜! 형님, 저 자리 바꿉시다. 반한 점은? 반한 점은 한 번만. 혹시? 주인에서부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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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앉아. 반첩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할까요? 누구부터? 와! 와! 돈 넘었다!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떨어졌잖아요, 벌써. 엮이지 않으려고. 넌 알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알아야 돼. 제형, 가위바위바. 아니, 아니, 아니. 형 할 수 있어. 제형, 너 첫 번째 할래? 네? 여기 살짝 위험한 라인인데? 편하게. 오! 정국아! 자, 갑니다. 너무 부담된다. 자, 곱씨 갑니다. 이거 맞추겠냐, 그렇지? 이거 넘으면... 소원합니다. 누구부터 해요? 전장국. 이거 진짜 먹어요. 이거 셋이서 나눠 먹으면... 흐음... 한 점 좀 그렇고, 일곱 점. 그냥 먹을까? 그런 거 찍어야 되고 구독 좋아요. 약간 끈기가 없다는... 잘하기엔 또 잘해? 좋아하는 것만 해서... 아,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뭐야? 순서가... 순서가 생각났다! 가만, 가만. 77년생. 이게 아니라... 실수했어. 실수했어. 피막. 난 토마토 뻑대기. 배추관점이 팀 여기 있습니다. 섹김치 팀. 섹김치 팀. 자, 여러분들 손 씹으세요, 여러분들. 지민아 세팅. 세팅. 지민이 세팅. 잠시만요. 이거 해 줘. 왜 안 버려요? 아, 뭘 모르네. 증발하면서 딱 맞춰지는 거야. 저도 안 따라 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형 소스 왜 안 넣었어요? 지금 넣어야 돼? 고추장을 넣는구나, 짜파게티에. 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고추장에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게 되게 많아. 닿으면 딱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아, 너무 애매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민폐를 먹을 수 없지. 아, 그럼 병 한 번만 입네. 그러면 두 공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어떻게 해, 비교. 파이팅! 파이팅! 토끼와 거북이, 선녀와 나무꾼 쳐보기. 토끼와 거북이, 선녀와 나무꾼 쳐보기. 조금 성격이 뭐가 나아버렸죠? 감동적인 이야기라. 애들 아이쿠가 아주 좋아. 배고픈 호랑이가. 그리고 해와 달림. 네? 호랑이야. 지민! 아, 호랑이요? 그 다음 트와일라인. 그리고 트와일라인. 지금? 아, 저, 저, 정국, 정국, 정국. 와, 와, 와. 삼형제? 그리고... 빨강 마트 차차? 아니야, 빨강 마트. 지민이랑 정국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상상. 그럼 대단하자. 천정국, 정. 이세철이랑 바둑해야 돼. 아, 이런 거 참고해서 잘하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 지구용사, 구루미. 아니야. 웅성웅성. 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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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용사, 구루미. 화이팅! 화이팅! 지금? 미러볼이 왜 있어? 미러볼. 미러볼. 나도 못 맞혔다. 다 원하는 hold4-1 complementary. 지구용사, 싹 사람들이 lib HydeKTS DimaT Taking After akan 은율이 밴드와nya 하다 메인선지 ... 호르몬전쟁이 뭐하는 거야? 저 형, 뭐야? 자, idiots. 출발яю. 무슨 쿠키 ente? 정쿠키. 정쿠키. 아,티ule? 야, 틀 pockets. 야. 야, 드디어 ... 제 골반도 꽤나 했어요. 제 골반도 한 번 했거든요. 저희의 방탄가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잡아 쳐 넣으시오. 잠깐만. 내 이 꼴. 이 꼴들을. 이 꼴들을. 이 꼴들을. 자 당신은 무엇이오? 행위해 주시면. 하고 가야 되지 않겠소. 가져오시오.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선을 빨리 좀 잡아야 되겠소. 자 가시지요. 근데 이게 진짜. 진혁. 그리고 남준형도. 그리고 남준. 왜 진혁이랑 나랑 닮았는지. 내가 제일 친하게 생각해. 과국 양반. 이 양반이 왜 심스러웠소. 과국 양반. 응. 이 꼬또 형이랑 같이 다녀보시겠소. 스파인가. 나는 당신을 심하고 있소. 일단 저는 게임 미션 하러 가야 됩니다. 왜 자꾸 게임 미션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당신 지켜볼 거야. 당신 게임 미션이 뭐요. 궁금해 하지 마시오. 게임 미션은 아무것도 아니오. 지금 B형이 잡혔소. 에? 관군한테 잡혔소? 응. 그래서 미션 하는 중이야. 힌트는 좀 찾으셨소. 게임 미션만 찾으시던데. 게임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오. 게임 미션이. 지금 나 힌트 찾았지. 하면 뭐가 좋은 것이오 당신은. 내가 이걸 모아야. 멤버들의 한 명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이오? 사실이오. 본인은. 묻겠소. 본인은. 스파이가 아니오? 아니오. 갑자기 왜 급발치냐. 힌트를 찾았는데. 누구입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지금. 난 지금 그거를. 아니 멤버들 눈코인 맞추는 멤버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맞춰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게 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그걸 모아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걸. 그러니까 왜 그걸 넌 인지하고 난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고. 그 개인 미션이 다 다르니까. 아니 이거는 개인 미션이 아니라고. 왜 넌 알고. 너 스파이오? 아니 그 진영. 진영 판 뒤에 적혀있었어 여기. 뭐라고? 이거. 이거. 눈코인만 보고 멤버 맞추라고. 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개인 미션이. 이거 모을 필요가 없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 힌트는 내가 봤을 때 따로 있는 것 같아. 힌트는 다 받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미션 교환서에. 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그렇네. 근데 갖고 버리고 뭐야. 야 저번에도 그런 거 있잖아. 잠깐만. 물, 돌, 나무 근처에.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거의 다 찾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누가 힌트를 숨겼다니까. 정자에서 찾은 힌트. 누가 숨겼냐고. 근데 잠깐만. 도둑에. 근데 저는 진짜 순간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들고 올게요. 야 방송에 못 나간다. 호비 형이랑 남준이 형이랑 두 쪽 가자 관아. 정국 씨는 부술 손에 있었고요. 너 미션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어? 아 착용을 남준이 형한테 줬는데. 의심스러워. 나 두 명 힌트 받을 수 있다. 뭐? 두 명. 야 떨간데 뭐. 어? 야 사 또 있어요? 사 또 봤어요? 야 어차피 그거 한 번에 능력 못 해 교환. 나 돼. 야 야 또 떨갔어. 그만 좀 흘리고 나 떨갔다니까. 쟤 그냥 범죄자 하자요. 아 씨 지민이 형 한 번 물어볼 걸 그랬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탈이잖아. 그래서 나 가나라고 한 거였구나. 아니 가난가 보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 얘가 지금 회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미션 받아 온 것도. 윤기 형. 아까 세 명 알겠다 그랬었잖아요. 해기민족이라는 게 한국 이름에 대해. 지민, 정국이.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그럼 정국이야? 나 아니야. 너 아니야? 응 나는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니까. 설명 좀 해봐. 뭐 설명. 변론 안 하는데. 나는 힌트 찾은 고지 옷들 남준아. 뭔가 다른 변론이 없어?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거 찾으려고.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고. 실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정국이 아니야? 정국이. 정국이잖아. 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아니야. 이 얘 밖에 없잖아.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요즘에는 나는 안 가려 있는데. 김이야 슈가 형 말로는. 하지만 여기서 호석이 형하고 나하고 남준아 밖에 없어요. 나도 맞지. 아니. 쟤께요. 쟤 몰프로. 낯을 가리는 거 아니야? 너무 커. 한 명만 뽑으면 돼. 날 뽑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 셋이. 어?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어. 진짜로.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는데. 난 안 가리잖아 이제.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낯을 가리고 있어. 그렇지. 낯을 많이. 뭐. 너. 나 안 가리니까. 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말 출신이 아니다. 그럼 몇 년 전에 나고. 가자. 아니다. 일로 와야 돼. 진짜로. 그럼 끝났다. 태형이니까. 태형이 형은 진짜 가봅다. 아니. 너 진짜 끝났어. 잠깐만. 진짜. 진짜. 얘 지금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진짜 아니야. 진짜로. 너. 늘었다. 아니. 나 원래 티가 나. 얘. 좀 늘었어. 가자. 또 또 또. 왜 이렇게.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조금 벌렁거려. 야. 이거. 지금 속으로 속으로. 이제 조금만 더. 오케이. 가보자. 이제 늦었다. 나.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무 낯가린다고. 아. 근데 그. 끄는 거야.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왜. 코 올라오고 미간 멀어지고. 딱. 거짓말 할 때. 야. 형.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넌 아니라 저 앉아 있으라니까. 아. 그래. 그만. 야. 야. 나. 나. 아니야. 그럼. 전국으로 다시 가자. 전국으로 다시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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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다. 아미반 비석이여. 2021년으로. 지은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지은자. 야. 두 명이고. 왜 나예요? 왜냐면 너니까. 두 명이에요. 장난친 거 라인 거예요? 장난친 거. 장난친 거. 장난친 거. 장난친 거. 장난친 거. 아. 장난친 거. 아. 세트도 있습니다. 네. 세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인가? 우리 팀. 슈가 팀. 정답. 와. 정답. 자. 우드톤. 정답. 팀. 슈가. 슈가 먼저 했어요? 받아 먹으려 하냐? 몰라. 아. 그거 있잖아. 야. 내가 그걸 말했어. 빌트인 가구. 옵션. 옵션. 옵션이잖아. 맞아. 우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봤지?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착각이 됐으니까. 정답. 이거 뭐니? 정답. 정답. 이게 맞나? 이건? 정답. 정답. 이거 한 번 더 주면 안 돼? 내가 여기부터 바닥 깔고 있을게. 무거워가지고. 비켜줘야 되나? 아니. 일단 이쪽 면부터 하면 되니까. 이제 옮겨줄까? 어? 아직 괜찮아 얘기할게 제가 이 큰 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내가? 이거 형님 이거 다 하고 해도 돼요? 몇 번 안 걸려요? 이거 저기 잡아서 이렇게 돌려줘 아 이쪽에서 하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써도 여기 나사나 이런 거 써? 어 거긴 내가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 오케이 땡큐 땡큐 그럼 멎어내려고 멎어내려고 선생님 여기 쇼파 한 번만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이 다 됐어? 큰일 났다 이것만 다 됐어요? 아니 요즘 됐어요? 일부러 자리 차지하게 요즘은 그렇지 어 위아래가 바뀌었어 아 아 아 대충해 이렇게만 쓰면 쓰면 되지 뭐 원래 있는 거거든? 응 이것만 하자 세 칸 저하러 갈게 여기가 대단한 밑에 큰잼 아래 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소파를 여기다 두고 싶거든? 나 앉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걸 좋아해 일단 이거는 저기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센스 있겠니? 너무 먼저 들어가야 돼 응 정국아 이리 와봐 소파 옮겨야 돼 이리 와 이거 먼저 치우자 오케이 따란 다시 가야 되겠다 들어가세요 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제 오빠 어디로 가? 일단 여기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아 아 아 아 이리 갈게요 형 형 아 시계 어디 갈까 시계 여기 걸래 여기 걸래 야 조금만 뒤로 가줘야 되나? 내가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아 역시 정국이네 아 아 아이고 TV 딱 있고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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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씩씩 떼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형은 여쭤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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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맞다 시간 보면서 출근 시간 확인 영상 좀 좀 약간 보조그러워 이거 넣을게 이거 뭐하고 이거 거울 피니당 가어버리 야 여기 사이에 너어리 손아베티비 JK JK 이리 와 그 둘이서 들어와 아 생각하면 너무 가벼워 땅땅 이거 그렇지 그럼 이게 일로 가야 되나? 기촌 결음용 아니고 저장책이랑 제거 맞고 야 꽃이 일로 가고 이게 여기 서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 난이 조명이 여기 서서 앉아가지고 싹 소풍으로 써 가짜책이랑 이거 액자 임상 정국아 what? 형은 준비됐어. 오케이, 잠시만, 그대로 있어봐요. 아, 잠시만. 약간 뒤로 뒀나? 살짝.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균형을 맞추면 돼서. 기다려보세요. 종구아. 종구아. 살짝. 높다. 오케이, 비교해보세요. 딱 이 정도. 오케이.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볼게요. 아니, 아니, 나와보세요. 이렇게 떼? 어. 잘했는데,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 됐어, 됐어, 됐어. 그 한 뒤, 뒤의 중간에. 중간에 낮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각 팀 있잖아요. 스태프분들에게 어필하는. 어, 저희가 앉았을 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방 안이 더 잘 보이게. 편안하게, 어, 집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방이 이런 방이 아닐까. O-T-H-O-T-E-M-N. 예아. T-N? L이야, L. 그래, 설마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자, 여기는 강남에. 아, 얘들아. 레이파솔라시드야. 와. 침을 입혀있어, 진짜.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 제가 볼 땐 이건 인정이야. 아, 너, 너. 저쪽이래요, 저쪽. 안녕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맞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나오세요. 아카스. 쟤. 스위트. 스위트. 알았어, 알았어. 자, 승자들은 여기로 오실게요. 달달해. 약에 쓰려면 없다. 성공. 나 갯쌍댕이 갓쌍댕이랑 껌칠을 거였어. 그렇지.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저기로 나온다. 그런 말을 쓴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힌트 좀 줘봐. 모르겠어, 나. 월드컵. 어? 어려운 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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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불러? 죽어 불러? 와, 진짜 다 왔는데. 와. 점, 점이에요. 점, 야, 야, 야. 들리쓰자. 점.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박. 아, 야. 두 개 시키라. 최대한 좀, 돈 좀 빨리 쓰게. 예.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시킨 게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다고 먹어야지. 그건 맞지. 어? 잘했어, 내 새끼. 어, 그거. 에이, JK. 아이. 아이. 호캉스 한 번, 부숴봤는데. 네. 아, 하하하하하. 아, 그럼 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나 이 눈, 난 전혀 몰라. 눈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 오, 하하하하. 힌트. 힌트. 뵐야 돼. 이거 반지 껴야 돼요. 하, 하, 하.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강, 물을 촤악. 저거. 야, 너 근데 이 말을 안 봤지? 안 봤지. 슬램덩크? 그래. 좋아.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저, 저서 형이 피곤한 통케 했어. 나 그냥 통케 했어. 아, 좋아. 나 너무 좋아. 네. 내 것도 하나는 갖다 주라. 일본이 좋지 않아.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버전. 오. 야, 이거 아파 보이는데?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아,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나 없이인가? 너 없이 난인가 보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오케이. 나 버린 게 맞다. 다 순서만큼 다 나왔을 수도 있어. 이제 걸렸다. 버라지벌랄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은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사실, 야, 정국아, 네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 좋아. 아니, 아니,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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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 지난 시절이야. 형, 허름하고 못생기네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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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런 거 같은데? 나보다. 아빠가 어릴 적. 하나, 둘, 셋, 도와. 근데 우리 네 명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하나, 둘, 셋, 도와. 자, 시작. 하! 아, 이거. 야, 이거 뭐하냐? 뭐하냐? 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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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는 지나가니. 꿈같은 이야기. 호! 자 세 번 넘어왔자 진영 치자 박자가 진영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저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13번 강남스타일 어 어 어 어 어 복방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전정은 89점 이왕 그 분 나이 버터 여기서 버터넘다고? I'm your superstar 80점 야 방탄이 방탄 노래 불러온다 신발이 바로 하겠습니다 11번 11번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민이가 마늘을 한 통으로 딱 집으면서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자, 자 오늘 표정 왜 다 이래? 이게 옷 입고. 지민이 형 따라 한 거야? 어? 포즈게임도 있네. 진짜 계속 나타나 얘들. 그러니까. 자다가 우리 일어나서 통화하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 전이야. 아, 저 때 윤기 형 진짜 못했지. 잘생긴 얼굴이야. 미친 거 아니까? 되게 대단했다, 자신. 이야, 최선을 다 했나 보지 뭐. 아, 근데 우리 진짜 귀신의 집 이런 거 못 하겠다. 그렇죠. 정국이 빼고는. 아니, 형하고, 형하고 나하고 호비 형하고 방탈출 간 적 있잖아. 어쩌나 이 세 시간이냐. 방탈출 방탈출. 그럼 어디서 나왔죠? 정국이가 진짜 웃겼는데. 자, 이 박스 쓴 거 같은데. 야, 트리스인가 보다. 3등. 또 적 아닐까? 라지벌랄라. 롯파이스? 아니, 누구로 내가 우리 포즈. 진짜 멋있는 라지벌랄라. 형이 달방 다 씹어먹었어. 라지벌랄라. 제가 봤어, 이거 내야 돼. 자, 여기까지 두억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야. 지민이. 이때 지민 씨의 씨. 정국, 정국. 방탄소년단. 네. 함께라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어? 본인이 정답 맞추는 건 인정 안 되잖아요.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나도 이렇게. 주아, 아래. 주아, 함께라는 건. 너. 주민. 아래. 48. 근데 맞을 걸요. 옆에 있는 건 또 야. 아직 안 돼. 야, 이게. 야, 맞아. 어디까지도 어깨냐를. 백성 기회 줘야 된다, 그렇죠? 나한테. 아니, 지민, 태영, 정국. 아니야, 나 아니야. 정국. 아, 지민. 지민. 앞에 BTS. 정국에 엘트하겠다. 야, 이런 장난을 꼭. 정국, 땡. 지민이는 나라라 방찬 아닌가요? 아, 약간 이거 앙팡맨이지, 앙팡맨. 이제 해볼까? 여기 한 번 하자.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럼 왜 마이클 두 개나 쳐볼까? 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약간 배 꼬르륵 거리는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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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맞아요? 오케이. 남주인은 그런 거. 근데 남주인의 높이가, 너 안 끼워도 되는 거지? 이거는 나 홀로 집에 그 배우도 울고 가요. 찍어야 된다, 이거. 양념장은 가져가야 돼, 근데. 오케이, 굵은 소금. 아, 야. 양념장. 아니, 정국아. 원해, 양념장? 양념장 원해요. 아, 버섯. 원해요! 양념장 원해요! 오케이, 가자. 아, 나 decide. 그냥 무표정으로 다. 그냥 와이클. 와이클. 야, 야, 진짜. 왜요. 왜요? 근데 반박이. 반박이 좀 애매해요. 윗면이 약간 겹쳐져 있거든요, 이거?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였지만 결국은 두 개다. 지민 씨,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 잡고 올려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약간 소문한 건 집에는 왜 보내요? 지금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숭아 하나를 이 개를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라고 합니다. 엉덩이에 손을 업고 자 엉덩이에 왼손 오른손 잡아보세요. 몇 개예요? 하나 잡고 졌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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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뭐 다 받은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뭐 또 나 시민이 형 딸이 형이잖아. 잘 먹게, 종국아. 나. 나 알 수 Sally야. 나 알 수 없어. 우리 어깨에서